태권독해 과목은 무엇을 배우는 과목일까요? 이 과목은 태권를 읽고 뜻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읽기, 문장구조 파악, 강독, 실제 3단계로 나누어 강의를 실시하게 됩니다. 1단계는 읽기와 성조 익히기입니다. 태권를 잘 읽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태권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성조 익히기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따라가면 성조를 자동으로 익히게 됩니다. 타이어는 성조어입니다. 각 음절마다 특정한 성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음절 또는 단어를 하더라도 다른 성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로 간주가 됩니다. 타이어의 성조는 모두 4개의 성조부호를 사용하여 성조를 나타내는 유형성조와 성조부호 없이 초자음, 모음의 장단, 그리고 종자음의 종류에 따라 그 성조가 결정되는 무형성조로 나뉘게 됩니다. 타이어의 한계의 음절은 자음 플러스 모음 또는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지만 성조어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성조가 합해져서 하나의 어로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기본적인 읽고 쓰기 규칙을 배운 후 어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우를 250개로 나누어 연습해 보므로써 성조를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과목의 2단계는 문장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문장구조 파악을 위해서 타이어의 특징을 15개로 정리해서 살펴볼 것이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타이어는 단음절로 성립되는 단어가 굴절하지 않는 고립으로써 인칭, 시제, 태, 법 등에 따른 어형의 변화가 없습니다. 둘째, 타이어의 문장구조는 영어와 같은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순입니다. 셋째, 형용사 또는 부사는 보통 수식하는 단어 뒤에 위치합니다. 우리말과는 반대인 셈이죠. 넷째, 타이어에서 시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제는 어형 또는 문장의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다섯째, 타이어는 단음절어인 까닭에 동음어가 많아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모든 음절 또는 단어가 성조를 갖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단어라도 성조가 다르면 다른 단어로 간주하게 되고 또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섯째, 타이어에는 마침표, 쉼표, 물음표 같은 문장구호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곱째, 택은 전통적으로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경호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타이어의 경호는 인칭대명사, 문미에 붙이는 종조사로서 남성은 크랍, 여성은 카와 같은 고급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인칭대명사는 화자와 청자의 신분관계, 친밀도, 남성과 여성, 상황 등에 따라 대단히 풍부하고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또 타이어는 국왕 및 왕실에 대한 경호법과 승리에 대한 경호법을 사용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강독 실전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3단계입니다. 그리고 태국의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태국어는 7천만 태국 사람들만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태국어는 라오스어인 라오와 너무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태국어를 배우면서 라오아까지 마스터할 수 있다면 일석이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